메타홀로그래피를 통해 의사들은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할 때 환자의 신체 부위를 3D 홀로그램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2D 스캔 이미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한 장기, 구조나 종양 위치를 3D로 재현함으로써 수술 계획을 더욱 정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이 있는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수술 중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장 3D 홀로그램의 기본 원리와 기술 발전. 홀로그램이라는 단어는 미래 기술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그 실제 작동 원리와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3D 홀로그램은 평면 이미지가 아닌 진짜 3차원 공간 속에서 볼 수 있는 입체 이미지를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기본 원리는 빛의 간섭과 회절에 기반하며 그 발전은 물리학, 재료과학, 나노기술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홀로그램은 간단히 말해 빛의 파동성을 활용해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사진은 빛의 밝기 정보를 기록하지만 홀로그램은 빛의 위상 정보를 포함해 3차원 정보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합니다. 간섭이란 두 개 이상의 빛이 서로 겹칠 때 생기는 현상으로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레이저 빔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체에서 반사된 빗물체광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감광판에 도달하는 기준광입니다. 이 두 빛이 감광판에서 만나 간섭 패턴을 형성하면 이 패턴이 3D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간섭 패턴은 빛이 다시 투과될 때 3차원 이미지를 재생하게 됩니다. 기존 3D 홀로그램 기술의 한계 기존 3D 홀로그램 기술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상용화되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깊이 표현의 제한입니다. 기존 기술로 만든 홀로그램은 실제 3차원 깊이를 완벽히 표현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깊이에서만 입체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지가 자연스럽지 않고 그 깊이가 얕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각도에 따른 왜곡입니다. 기존의 홀로그램은 특정 각도에서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시청자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실생활 응용,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나 의료 영상 분야에서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메타 표면과 메타 홀로그래피의 등장 메타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 홀로그래피는 기존의 홀로그램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메타 표면이라는 나노 구조를 이용하여 빛을 정밀하게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메타 표면은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구조가 빛의 파장을 세밀하게 조작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 표면을 이용한 메타 홀로그래피는 기존 기술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더 깊은 3D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메타 표면이 빛의 파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기존보다 더 큰 깊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해상도가 높아 작은 세부 사항까지 선명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홀로그램은 해상도가 제한적이었지만 메타 홀로그래피는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발전은 평광 독립 제어 폴러러제이션 인디펜던트 컨트롤입니다. 기존 홀로그램은 빛의 평광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메타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빛의 방향이나 평광 상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일관성 있는 3D 이미지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3D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과 회절 원리에 기반한 고도의 기술이며 그 발전은 상상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메타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3D 홀로그램 기술을 한 단계 더 진보시켜 더 깊고 선명하며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홀로그램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메타 홀로그래피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메타 홀로그래피와 평광 독립 제어의 원리 메타 홀로그래피는 기존의 홀로그램 기술에서 도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은 평광 독립 제어 폴라러제이션 인디펜던트 컨트롤입니다. 이 기술은 빛의 방향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고해상도의 3D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번 장에서는 메타 홀로그래피의 원리와 평광 독립 제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홀로그래피의 동작 원리 메타 홀로그래피의 핵심은 메타 표면입니다. 메타 표면은 나노미터 크기의 구조들이 빛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인공적인 얇은 층입니다. 메타 표면 위에 배열된 나노 구조들은 빛의 파장을 미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위를 통해 빛의 경로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메타 표면의 빛이 닿으면 이 표면의 나노 구조들이 빛의 파동을 굴절시키거나 산란시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 홀로그래피는 기존의 홀로그램 기술에서 한계를 보였던 해상도와 깊이 표현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나노 크기의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더 작은 픽셀 크기에서 더 높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깊이 있는 3D 이미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메타 홀로그래피는 다중 파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색상을 나타내는 빛의 파장들을 나노 구조를 통해 각기 다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다색 메타 홀로그래피가 가능해져 단순한 흑백 이미지를 넘어서 다양한 색상으로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메타 표면을 이용한 기술은 기존 홀로그램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풍부한 색감과 깊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광 독립 제어란 무엇인가? 평광 독립 제어는 메타 홀로그래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선 평광 폴라러제이션이란 빛의 진동 방향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빛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평광된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빛이 평광될 경우 이미지의 품질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의 홀로그램에서는 빛의 평광 방향에 따라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 평광 상태에서만 올바른 이미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3D 이미지를 보려 할 때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광 독립 제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빛의 평광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일관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타 표면 위에 나노 구조들이 평광된 빛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빛의 방향이나 진동 상태에서도 이미지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이를 통해 시청자는 어떤 각도에서든 왜곡 없이 안정적으로 3D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이나 디자인 시뮬레이션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정확한 3D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메타 홀로그래피의 기술적 성능 분석 메타 홀로그래피와 평광 독립 제어가 제공하는 성능은 기존 홀로그램 기술을 한 차원 뛰어넘습니다. 해상도, 깊이 표현, 그리고 다색 구현에서 모두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며 후위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상도 메타 표면에 배열된 나노미터 크기의 구조들은 기존 기술에 비해 더 작은 픽셀 크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부위는 더 많은 정보가 담긴 고해상도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정밀한 세부 표현이 중요한 분야에서 메타 홀로그래피는 매우 유용합니다. 깊이 표현 메타 홀로그래피는 대규모 깊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존 홀로그램 기술로는 제한적인 깊이에서만 입체감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메타 표면의 나노 구조를 이용하면 깊이가 더 깊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사용자가 3D 이미지를 볼 때 더 실감나는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색 구현 메타 표면은 여러 파장의 빛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흑백 홀로그램이 아닌 실제 색상을 표현하는 3D 이미지를 통해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메타 홀로그래피를 이용해 아주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구조물을 사용해 3D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기술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대규모 깊이 약 95cm 정도의 깊이까지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더 실감나고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별점은 평광 독립 제어 구현으로 기존에는 빛의 특정 방향 평광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졌지만 이번 기술은 빛의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일관성 있는 3D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 홀로그래피는 나노미터 크기의 메타 표면을 활용해 빛을 정밀하게 조작함으로써 기존의 홀로그램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특히 평광 독립 제어 기술은 다양한 각도와 조건에서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3D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3D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미래의 시각적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3장 메타 홀로그래피의 응용과 상용화 과제 메타 홀로그래피는 3D 이미지를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선명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구현된 배경에는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한 메타 표면이 빛의 성질을 제어하여 3D 이미지를 만드는 독창적인 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 상용화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메타 홀로그래피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살펴보고 수위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적 도전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3D 홀로그램 기술의 응용척 메타 홀로그래피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 해상도 3D 이미지와 깊이 표현 평강 독립 제어 기술 덕분에 메타 홀로그래피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 제공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응용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영상과 수술 시뮬레이션 메타 홀로그래피를 통해 의사들은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할 때 환자의 신체 부위를 3D 홀로그램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ED 스캔 이미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한 장기, 구조나 종양 위치를 3D로 재현함으로써 수술 계획을 더욱 정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이 있는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수술 중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 및 디자인 분야 건축가나 디자이너는 메타 홀로그래피를 활용해 건축물이나 제품의 3D 모델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안을 3D 홀로그램으로 미리 살펴보고 실제 시공 전에 문제를 발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복잡한 구조물이나 제품의 디테일을 3D로 확인할 수 있어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광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메타 홀로그래피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콘서트, 영화, 게임 등에서 더욱 실감나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가능해집니다. 광고 산업에서는 제품의 3D 이미지를 공중에 띄워 실시간으로 제품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 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인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한 추가 개발 기술 메타 홀로그래피가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은 크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발전은 단순히 고성능의 3D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 기술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제형 기술 메타 홀로그래피는 매우 정밀한 나노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D를 통해 생성되는 3D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재현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실시간으로 다중파장, 깊이, 색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발전해야만 메타 홀로그래피의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나노미터급 제작 공정, 메타 표면을 나노미터 크기로 정밀하게 제작하는 과정은 여전히 고비용이 소요됩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작 공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저비용의 나노 패브리케이션 기술이 발전해야만 메타 홀로그래피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노 구조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대규모로 구현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메타 홀로그래피의 발전은 기존의 ED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AR 증강 현실 및 VR 가상 현실, 기술과의 결합은 메타 홀로그래피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과 결합하면 메타 홀로그래피를 통해 현실 공간에 3D 이미지를 띄워 더 풍부한 정보와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메타 홀로그래피 기술이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 3D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보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산업, 예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도전이 남아있지만 메타 홀로그래피는 분명히 시각적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 홀로그래피는 그 응용 범위와 상용화 가능성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입니다. 의료, 건축,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시각적 능력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더 빠른 데이터 처리 기술과 비용 효율적인 나노 제작 공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해결된다면 메타 홀로그래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은 미래의 디스플레이 기술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신 메타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AR과 VR 기술의 대중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며 영화 아바타 속의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